아 무섭다 이렇게 내려올까 아 무섭다 이렇게 내려올까 이게 이렇게 되어있는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쏠려있으면 서있으면 앞으로 쏠리는 느낌 왜 이렇게 졌을까 근데 이게 산인가봐 산에다 이렇게 완전 평지에다 올린게 아니고 아 정말 이게 선병 같은 그런 느낌이네 아 성경에 보면 이렇게 공격하는 거 아니야 공격하는 거 아니야 어택 어택 우와 저 뭐야 벽에? 글씨 아니야? 그림이 꼭 글씨 있는 것 같은데? 약간 뭐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들 저것도 소문을 다 했다는 거야 성경이 어디갔어? 와 진짜 개파르다 난 이제 내려올 때나 더 없죠 야 여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기욱아 이 안으로 들어왔어 아 무서워 무서워 여기 어 너무 무서워 와 이야 엄청나다 엄청나 와 야호 야호 오 그린다 야자에 따라서 와 다 보이네 다 보여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맨쪽 방향을 보시면 이 덩글 넘어서 가 바테말라입니다. 쫙! 멀고가 다 보이네. 이거 선불났다. 야자수가 없는 건 아닌데. 다 보이네. 다 보여. 독성민 어떠세요? 왕이 된 느낌이에요. 이 마이아민 모양의 왕이 된 느낌이야. 왕이 딱 여기 서서 막 시켰구나. 야 저기 산불 났다. 가봐. 여기 다 했을 거 아니야. 앉아계세요. 왕처럼 우리가 이거 해드릴게요. 제 얘기 들려요? 진짜 불리네. 오 들린대. 마이크로 얘기하는 거 같아요. 에코도 있어요.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은 거 같아. 소리가 잘 들리고 있는데 이렇게 설계를 한 거 같아요. 아 진짜 그런 것까지. 밑에서도 뭔가 이렇게 울려 소리가. 밑에서도 울렸어. 좋아요. 형민아. 형민아. 우와. 내 얘기 들려? 잘 들려요. 누구한테. 누구한테. 성민이한테 얘기한 거야 지금. 진짜 안 들으신 거야. 형민아. 거짓말 무전기 있지 여기. 어? 혜영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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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돌아. 손 들어봐. 우와. 크게 들려요? 내라는데요 또. 여기서 왕이 그렇게 크게 떠들 필요도 없었는데. 주명주명이 형 다 들었겠네. 얘들아 뭐 가자. 바로. 이건 정말 신기하다. 혜영아 내 말 들리면 웨이브 해봐 웨이브. 마자 캐사키. 김아쿠스 왈레. 김아쿠스 왈레. 구구구구구. 구구구구. 공격하. 여봐라. 저 산에 있는. 고구마를. 개우거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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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비롭고 놀라운 마야 피라미드 위에서. 구두의 문명의 위대한 과거로. 잠시 시간여행을 한 병만족. 이제. 마야인들이 수천 년간 지켜온. 정글 속 깊숙한 곳으로 떠날 때입니다. 아직도 건재하다는 마야 문명의 흔적. 밸리지 남부에 그 유구한 전통 생활 방식을 계승하며 살고 있는 마야의 후예들을 찾아 나섭니다. 과연 그들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. 병만족은 마야의 후예에게 수천 년과 쌓아온 마야 정글 생존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을까요. 이로 viktig. 뭐 불리는 거였어요?